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지역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산경감에서는 첫 사례가 되는데요. 노동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경남지역 급식실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온 A 씨.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와 열기에 힘들었다고 밝힙니다. 코도 좀 아프고 그러면 그런 날이면 어떤 데는 점심까지 먹기가 힘들 정도. 냄비나 조리도구 등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약품도 몸에 나쁜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실제 창원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5년 동안 일했던 노동자가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산재 신청을 접수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해 3개월 만에 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산경남에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급식실 노동 환경과 폐암이 당연히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는 어떤 명확한 어떤 결과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암 관련 산재 신청은 모두 52건으로 이 가운데 49건이 폐암입니다. 부산은 3명, 경남은 1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경남본부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경남 지역 급식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폐암 발생 현황 조사에 돌입합니다. 또 노동부와 교육당국에는 직업성암 실태 조사와 함께 환기시설을 포함한 작업 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KNN 윤해림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